마술사 도기문 출시된 지 며칠 만에 많은 분들이 구매해주시고 또 sns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카운팅스타에 수록된 6가지 루틴들을 풀버전으로 감상할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트레일러에서는 각 루틴의 핵심 효과들을 중점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은 각 루틴의 효과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연출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루틴들마다 원테이크로 촬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호정 마술사의 아름다운 손기술을 보다 깊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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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